와 왓처댁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진노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진짜 왓처완성댁인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와 디펙트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는 유물 들이부어야 돼 아닌가 그게 말 똑바로 한건가 듣고보니 맞는 말이네 분화강화하고 불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똥팩트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초반에 수비할게 없긴 하네 아니 다이내믹 압축댁 완성됐네 이제 분화강화되면 이제 분화강화되면 이거 더 넣을거 있나 저자나 누가 저자나 누가 분화강화됐다 그다음에 사색강화할까 다음은 사색 이 맞겠지 분명히 장착필 엉덩이 돌려차기 도나왔다 근데 이게 카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카드풀이 좋아서고 디펙트가 카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카드풀이 구려서요 이거 맞다 똥통에 똥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장을 제거합니다 가르기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없으세요 판도라가 너무 잘 나와서 지울 게 없다 뭐처럼 제거 기회인데 하나 지우는 게 나지 않을까 가르기 슥 잘 가라 와 우와 젠장 진노 카드랑 명상 카드 한 장 정도씩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맹공? 맹공 필요한가? 돌래차기 넣었으니까 맹공 필요 없겠지 강화나 잘 하면서 갑시다 추월 다음에는 마음의 호수에 감가자 부복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니 근데 무해 격분이면 게임 끝났지 무해 고요한 아까 고요한 작업 비슷한거 뭐냐 고가를 좀 넣을걸 배결 배결을 넣을까? 부복 계속 나오네 사과의 마음의 호수에 감가자 엥 퀴가 기었네 킬초야 축성 하나 있어도 등바닥이 되게 편해지긴 하는데 광휘도 다 썼으니까 제가 부복 짓고 만트라 가는 곳도 주었겠네요 억소수형 이거 카드 되나? 안되네 아 진짜 72밀었대 아니 판도라가 너무 잘 나와서 뭐 딱히 알기없다 아야 비행기 수준은 좀 아니잖아 금은 별 비행기 수준은 좀 아니잖아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하나 둘 셋 에잇 에잇 3코스트만 아니었어도 더 편하게 했을텐데 3코스트만 아니었어도 열반 숭배 시청시간 약 13시간 뭐야 4시간 돌려줘요 아이고 위그님 감사합니다 히히 안 돌려줘 내꺼야 세모한 개굴 아이고 22골드 가져가려고 애들 원래 악당들이 무지런해 히히 아 민첩 감소 두배로 받으니까 이거 내가 ijicalf 조직 카즈 카즈 말씀 famili 신나 질 마요 짱짱 사기다 붕괴 곰도 사람 아닌가 곰은 사람이 아닌가 곰인가 붕괴 넣어야겠지 사색 말고 다른 명상 카드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뭐야 도둑놈 아뇨 저 못해먹은 너로스색 밉님 이거 콘솔로 덱 짜신거죠? 맞죠 치트죠? 반각시게 말고 왓처가 사기입니다 혹시 꽃인가요? 복제 포션 복제 포션 있으면 붕괴에다가 복제 포션 먹으면 밀드 긴 뱅 소주 뱅기 가겨다 너로스한테 비행기 왓츠가 사기입니다 왓츠를 하십시오 왓츠가 사기입니다 스틴만 아귀 저금통 뭐해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걸 아 주작이는 주작주작 어림도 없지 아 실수했다 실수좀해도 와차라서 그지 지금 덱에서 뭘 좀 덜어야되는가 고스트 대행방 양심 양심은 빼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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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댁을 좀 어떻게 붙여야되지? 뭘 추가하고 뭘 빼야될까? 코스트에 물만 놔도 땡큐일 것 같긴한데 꽃 나오면 개굴 여기서 포션 빼도 되나? 아 아 아 . . . . . . . 네네 편히 먹었나? 화석 덱마 덱마 지금 필요하겠죠 알약 케틀벨 알약 쓸일 없지 않을까 벨트 위 두루기 저거 치우자 필요없는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귀야 케틀벨 집에 사색을 할까 케틀벨 없어도 금연이긴 한데 집에 사색을 하자 그러면은 케틀벨 살 돈으로 알약 사먹고 아 괜찮네 강호할게 없어요 저지 강호할까 방어도 6이나 오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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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코스트 깎을 수 있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코스트 좀 깎으면 아 아 피틀벨펜으로서 좀 불편하네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순 없어요 조금 불편하세요 집에 회피 도약 이걸 코스튜물을 안 주네 도그라이크겐 노상목이라도 먹사 그냥 땡 겁은 별인데 엘리트 좀 잡사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걸 사냈 치 야 죽어버리나 빨리 아잇 잠깐만 에잇 엘리트 하나 둘 셋 카드 더 넓어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왓처 너무 사기야 너프해야돼 왓어필 정확히는 진노가 너무 사기야 진노 너프하고 다른 거 사냥하자 진노 너프하고 다른 거 사냥하자 집에 되게 있지 넓겹네 이씨 칫 아냐 아무리 아무리 이 강해도 저걸 누굴... 이유가 없지 왜 눌도 저걸...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버튼 아니야 저거? 즉시 손해보기 약간 이런 버튼인데 카카털... 케미컬... 왓츠는 엑스코스트 카드가 뭐가 있었지? 없나? 말살검... 음... 우로라... 정권수양 뺄까? 뭐 뺄 거 있나? 지울 거 없지 않나? 저거지? 심장 생각하면 방어도 좀 챙기는 게 좋을 거 같긴 한데 차라리 육체수양을 없앨까? 육체수양, 정권수양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거 같은데 정권수양을 뺄까? 아하! 약간 저 카드가... 안전빵 같은 느낌이라고... 91 딜! 94% 다 아 여기 막... 깜빡깜빡거리는데... 도브는 안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예비군이다. 불고리 넣을까? 불고리 넣어봤자 대율 카드가 없는데. 지배 강화하는게 달라요. 근데 지배보다 휘갈김, 덱마, 추월 아니 추월 이런게 더 빨리 잡혀야 되니까. 강화하기가 좀 껄덜하네. 뭐 이 캐릭터는 딱히 뭐 카드 넣을 것도 없고 병불꽃 병불꽃 거룩 왓츠 대부분 딜카드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구요. 왓츠 설계가 잘못된 캐릭터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쎄 근데 그냥 진도만 쎈거지 딴 애들은 버스 타는데 그래서 좀 별로야 다른 것도 세면 모르겠는데 그냥 진도만 쎄 초월이 너무 사기고 초월이 사기 어 잠깐만 양약이네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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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드가 날렸어. 저지가 밀척 2배받으니까 더 날리 간대. 네. 흥믹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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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소스야 와처가 순화인데 엄청 쉬워요 아이고 오지러운다 아이고 오지러운다 아이고 오지러운다 그냥 까불지 말고 회피도 약쓸컷 죽을 와 나 백년 퍼즐 백년 퍼즐 있는 줄도 몰랐네 안 맞아서 이제 알았네 백년 퍼즐이 있었네 딜카드 너무 안 넣었더니 딜카드가 좀 모자라긴 하네 저거 회피도 약을 잡히면은 그냥 바로 쏴야겠다 회피도 약 회피도 약 회피도 약 안 남았어요 피로에게 4색이랑 같이 씻는 것 같아요. 이게 안되는게 아쉽네 죽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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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달팽이 나오지 마라 달팽이 나오지 마라 달팽이 나오지 마라 소반술 성공 꼬치소리였대 제이탈 델피스 델피스 니터는 없다 하하 델피스 이 작품을 권리 뭐야 이거 달팽이 상대로 36장 쓰기 달팽이 오열 왜 증오하고 저주하는지 알 수 있구만 돌갈김 돌갈김 vs 돌피도약 너증저 굉장히 순화한 표현이었네 돌월 저주 한개만 넣을까 이거 양약 있어가지고 괜찮네 백여를 뺄까 백여를 빼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손자를 안사도되지 쓰기 뽑힌 체련의 축복 사색이랑 회피도약이랑 같이 못쓰는게 좀 아쉽다 회피도약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아니지 흐뭇한 지적이 없을까 흐뭇한 지적이 없을까 사색이 없을까 사색이 없을까 혹시 그 사색이 없을까 할 수 있는지 좌우가 없을까 다시 사색이 없을까 크다 아... 아...캐릭이...캐릭이 뭐 이래? 혼자... 혼자 게임하네 단식 느그? 아니야 다시 간력 가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유착관계였으려네 디펙트가 아직 저 꼴이겠습니까 아... 말렸다 어떡하지? 아...아이고... 쓸더스 400시간팀 후원 감사합니다 압사에 유스파스런상 아... 죽지는 않겠는데... 이게... 퍼펙트 가기가 들린다 압사에 유스파스런상 이게 되지 이거? 마요로 막을 수 있지? 압사에 유스파스런상 안 막아지네 게임 일관성 좀 압사에 유스파스런상 그래도 버퍼가 나의 퍼펙트를 지켜준다 압사에 유스파스런상 살다 아... 아!! 아 could you put string results as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이미 200 200 깎았잖아 왜 때리고 있었지 어 잠깐만 안 돼 이걸 봤네 아니 방어독 카드 4장이 아니 아니 여보야 이게 아이 심장수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갈비지금 죽어라 심장수 다 영포스장 4세컨을 했어야 하다 에 왓서 계산이네 진짜 DLC라서 세게 나오나봐 빰 빛나는 것이 좋아 25개 이상의 유불 획득했습니다 영웅팔 피해를 받지 않고 엘리트를 처치했습니다 8번 완벽조차 넘어선 개쌤 근데 영웅팔에 완덤에도 꼴랑 3670이야 3800하려면 얼마나 때려잡아야 돼 물면 붙잡아야 탭 Teddy 빼입 RF 21 22 21 21 22 22 22 23